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차왕입니다. 1984년 어느 날,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긴급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읽더니만 눈이 휘둥그레졌죠. 보고서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위성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은 사일로는 기존의 미국과 소련이 지은 사일로보다 무려 10배 이상 큰 사일로들이었고, 이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일로가 여러 개가 건설되어 있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1962년 중국이 인도를 침공하면서 중인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친소국가였던 인도를 침공한 중국에게 소련은 당연히 극대노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1950년대부터 이미 소련과 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던 상태였거든요. 결국 소련과 중국은 서로 간의 우호관계를 청산하고 적대관계로 돌아서고야 말았죠. 이를 중소결렬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소련이랑 척진 결과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제공받던 기술들을 제공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자국의 기술 발전조차가 굉장히 더딘 상황이 되어버리자, 중국의 군사력은 점점 답보 상황에 빠지고 있었죠. 이 상태에서 소련과의 국경 분쟁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국경 분쟁들은 서로 사단급 부대가 부딪히는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낙후된 중국군으로서는 소련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고 연전연패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1969년부터는 소련이 중국의 전면 핵공격을 실시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는 판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북쪽으로는 소련,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대만,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완벽히 포위한 모양새가 되었으니까요. 이때 구세주처럼 중국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소련이랑 적대하고 있었는데, 당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의 설계로 소련의 적인 중국과 연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요.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은 탁구 경기를 매개로 서로 대화하고 화엘란, 핑퐁 외교로서 우호관계를 다지게 됩니다. 그 뒤 서방 각국과도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돌아간 뒤, 1679년, 마치 미국의 패배를 보복이라도 해주듯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실상 중국의 패배였습니다만, 미운 놈 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줬으니까 미국이랑 서방은 좋아 죽으려고 했죠. 그래서 당시 중국은 선진적인 군사기수들까지 서방으로부터 전수받을 수가 있었고, 심지어 F-16까지 대량 도입하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사이가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지냈으면 뭐 괜찮았을 년만, 1980년대에 들어서자 약간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1982년, 영국 정부는 홍콩 북부 신계 지역에 대한 조차권을 연장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 시절에 홍콩을 영구히 양도받았고, 그 위쪽에 있는 지역들은 99년을 기한으로 빌리고, 나중에 좀 더 조차 기간에 연장이 된다면 서로 합의하에 연장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계 지역에 대한 조차권이 이제 만료가 다가오니까, 영국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한테 조차권 연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신계 지역에 대한 조차권 거부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홍콩까지 전부 다 토해내고 꺼지라는 청천명력 같은 통보를 날렸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중국은 건국 시점부터 이미 청나라 시절에 맺은 불평등 조약이나 영토활용 조약들은 전부 다 무효라고 스스로 선언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영국이 눈치 없이 조차권 연장까지 욕을 내버리니까,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덩샤오팅이 폭발해버린 거죠. 덩샤오팅은 즉시 영국 측에 홍콩을 토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영국이 이를 거절하자 덩샤오팅은 무력으로라도 되찾겠다며, 1983년 홍콩 바로 위인 선전지구에 대규모의 지상군을 전개했고, 중국 해군에게도 유사시 홍콩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도 이에 맞서가지고 함대를 소집해서 홍콩 앞바다에 직결시켰고, 홍콩 주둔군 병력을 증강시켰죠. 이렇게 양국은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팅은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철회의 여인, 마가릿 대처의 뼈 있는 한마디에 침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처는 중국한테 만약 중국이 홍콩을 침공한다면, 전 세계는 중국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당시 중국은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빌려가지고 경제 개발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덩샤오팅이 홍콩을 침공한다면, 당연히 영국이 보복으로 각 영양방 국가들에게 결집을 호소해가지고, 우르르 중국에게 경제 제재를 때리겠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 개발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당시 포클랜드 전쟁 승리로 인해가지고, 기세가 등등한 영국군이랑, 이제 막 현대화를 시작해가지고, 거름만 단계인 중국군이랑 맞붙는다면, 아무리 중국이 규모가 커도 굉장히 껄끄러울 것이라는 거는, 덩샤오팅 스스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물론 홍콩은 굉장히 작은 곳이라가지고, 중국이 물량발로 밀어붙이면은, 당연히 영국이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대처도 알고, 지나가던 걔도 다 알던 사실이었어요. 대신 중국군한테 막대한 출혈을 강요할 수 있고, 홍콩을 중국군이 접수하더라도, 이미 쑥대밭으로 변한, 껍데기뿐인 홍콩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대처와 덩샤오팅이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1984년, 극적으로 홍콩 반환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영국은 어차피 홍콩은 못 지키는 곳이다 보니까, 익절이나 치고 끝내려고, 1990년대에 중국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중국도 홍콩을 무력으로 점거했다가는, 잃는 게 더 크다는 걸 깨닫고,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일이 어찌저찌 잘 풀리긴 했는데요. 마냥 착할 줄만 하던 중국이, 이렇게 서방 국가들한테 이빨을 한번 내보이니까, 미국이 슬슬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이전까지 해오던, 중국에 대한 연례적인 정찰 활동을 강화했고, 만약에 중국이 엇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4년 어느 날, 미국의 키올 광학정찰위성이, 중국 남부 푸젠성의 한 한적한 시골마을을 정찰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걸 포착하고 해말았어요. 이제까지 봐왔던 모든 종류의 핵사일로보다, 몇 배나 거대한 사일로들이 여러 개 건설되어 있던 거죠. CIA는 즉각 사진에 현상한 뒤, 정보 분석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해당 사일로에 얼마만큼 크기의 핵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사일로의 직경은 최대 60m로,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가장 큰 핵미사일 사일로보다, 무려 10배나 거대했습니다. 사일로를 보호하기 위한 외벽, 그리고 내부의 시설, 사일로 외벽과 미사일 간의 이격거리 등을 판단하면, 미사일의 직경은 40m급으로 추정이 되었죠. 참고로 인류를 달에 보내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던, 세턴5 로켓이 직경 10m입니다. 지구 저개도까지 무려 140톤의 화물을 올려보낼 수가 있었죠. 페이퍼플랜까지 따져보자면, 미국제 시드래곤 로켓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직경이 23m급이고요, 무려 5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개도까지 올릴 수가 있었죠. 근데 40m급? CIA의 정보분석가들은, 여기에 들어간 핵미사일이, 최소 지구 저개도상의 1,000톤의 화물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탄두 중량이 1,000톤인 겁니다. 사거리는 당연히 지구 전역일 거고요. 탄두 중량이 1,000톤이다! 그러면 부피 상관없이 중량에 맞춰가지고, 핵탄두를 우겨넣는다고 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목이었던 50m짜리 짜르본발을 갖다가 27발을 우겨넣을 수 있고요. 1m짜리는 3,500발, 통상적인 전략 택탄두는 무려 8,330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량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한 발만 쏴도, 대륙 단위로 주요 도시들은 한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었죠. 이런 게 여러 발 있다는 말은, 중국이 만약에 서방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을 경우에는, 또다시 왕따 신세가 되기 뻔하니까, 차라리 전세계를 왕따시켜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전세계에 핵공격을 실시하고, 자신들도 멸망하는 공멸 작전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보 분석가들은 최악의 가능성마저 상정했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에 기가톤 폭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기가톤 폭탄은 킬로톤, 메가톤보다 한 단계의 단위가 달라지는 그런 폭발력의 규모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비밀리에 기가톤 폭탄을 설계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10기가톤의 위력을 낼 수 있는 폭탄을 설계했었는데요. 이 정도 위력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7만 1,500배의 위력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었죠. 대자연 이내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에너지랑 비슷할 정도였어요. 사용할 경우에는 2차피 폭범위가 무려 800km로 한반도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이었죠. 비록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고위력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나라라면 설계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가능했습니다. 중국도 1967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그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흐른 뒤였으니까요. 암튼 안에 기가톤 폭탄이 늘어가 있든, 핵탄두가 8,330발이 늘어가 있든, 전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무기는 맞았죠. 레이건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읽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곧바로 미국은 외교 채널을 가동해가지고 중국에게 이야기했죠. 너 자꾸 이상한 거 만들면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뭔 개소리야 저게. 우리 지금 증거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 봐봐. 야 이거 핵미사연 아니야? 그럼 뭔데? 집이야, 집. 신경 쓰지 마. 미국은 당연히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사일로인데 이걸 갖다 집이라니. 지나가던 개덤이지. 결국 실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985년, 부부 관광객으로 이장한 CIA 의원 두 명이 제3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들은 관광을 한 척하면서, 문제의 위성 사진이 찍힌 위치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소는 진짜로 중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이었어요. 단지 아무리 봐도 이게 집처럼 보이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원통형의 축구장만한 엄청나게 거대한 가옥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하카인들이 지은 토루라고 하는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하카인들은 대체 누구인가? 자 우리 삼국지 읽어보셨죠? 중국의 후한 말에 국가 막장테크트리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웅할거가 일어나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 얘네 셋이서 삼단 로봇 합체! 하더니 여러 세력이 통폐합되면서 결국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삼국으로 정리가 되었죠. 삼국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위나라의 조조가 죽은 뒤에 삼하씨가 위나라를 먹고 진나라로 간판을 바꿔단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련만 진나라는 안타깝게도 덜 떨어진 황제들이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심지어 그중에서는 기록으로만 봐도 지적장애 100% 확실한 그런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도 지방세력들이 대권을 차지하고자 파랑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이민족 용병들까지 개입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반란으로 진화했고요. 진나라 국토 전부가 전쟁터가 될 정도로 대규모 내전이었어요. 내전 기간도 길었고요. 당연히 진나라는 국가 막장 테크트리를 착실하게 밟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북방 이민족들의 힘이 커지더니만 영가의 난을 일으켜서 진나라의 수도인 낙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죽이면서 진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족들은 서로 중국 북부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머가리 진뚜고 싸우는 5호 16국 시대가 열리고 말았죠. 허구한 날 사람 칼맞아 죽고 맨날 집이 불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가문들 몇 개가 뭉쳐가지고 중국 북부를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국의 남부지역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중국은 엄청 큰 나라라가지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가면 이 사투리의 수준이 경상도랑 전라도 사투리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예 말이 안 통할 정도였거든요. 문화나 풍습 역시 그러했고요. 그래서 당시 중국 남부에 살고 있던 한족들한테는 국방 오랑캐들이야. 이렇게 하카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이라면 워낙에 전란에 익숙해진 양반들이라가지고 스스로 무력을 많이 갈고 닦는 전투민족들이었고요. 동네의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면 곧장 오대기 출동시키고 집단 방어에 나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진 수성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좀 나아졌다지만 청나라 시절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행정력이 닿는 곳은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 이게 전부였습니다. 도시들과 이 도시를 잇는 루트가 전부였다는 거죠. 중국은 나라도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적들이 흥행했어요. 푸젠성이 재개발되면서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로 탈박진됐거든. 그래서 도적들이 하카인들 마을로 침공이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카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집단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들을 막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고심 끝에 짓게 된 게 바로 토루입니다. 토루는 요새나 성벽처럼 엄청나게 높고 두꺼운 예벽이 둘러쳐져 있어요. 총과 화살을 쏘기 위한 총항부들까지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최대 8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처럼 공간도 나눠놨어요. 안에는 무려 1년 이상 농성할 수 있는 물자들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창고까지 있습니다. 우물도 여러 개 파져져 있고 식소를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있죠. 심지어 학교와 타가수, 놀이시설까지 운영되는 완전 중세판 볼트였던 셈이에요. 하카인들은 무려 20세기까지도 토루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루는 세월이 지날수록 개량의 개량을 거치게 되는데요. 20세기 때 세워진 토루에는 현대식 대포나 기관총 운영을 상정한 그런 토루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 규모가 축구장만 하고 원통형이기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보면 빼박 핵미사일 사일로였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것 뿐이죠. CIA 요원들의 보고를 받은 미국은 그저 뻘쭘해가지고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가옥에 낚여가지고 망신을 당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도 걱정하던 지구 멸망급의 무기는 다행히도 없었던 걸로 결말나가지고 오해도 풀렸고 걱정도 더럽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득도 있는 셈이었습니다. 중국도 손해본 게 아닌 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토루가 확실하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버렸거든요. 수강상품으로 자리잡아가지고 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루가 문화재로서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후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기까지 했으니 나름 훈훈한 결말로 끝난 셈이죠.